휴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조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에 집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서민 교수, 독설가이기도 하고 시원한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죠. 서민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비례대표의 문제를 잘 꼬집었습니다.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서민 교수의 칼럼을 소개를 하면서 제 생각을 덧붙일까 합니다. 서민 교수가 이야기 첫머리에 김예지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비례대표 의원은 참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 6월 14일이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그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섰죠. 장애인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생활하는 것이 달라진다. 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비장애인과 똑같은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차이가 너무나 난다. 코이 물고기처럼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다. 환경에 따라서. 김예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참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에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 같은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라고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애인 문제, 장애인 복지 문제. 김예지 의원은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151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 중 28건을 통과시켰고 그 중 20여 건이 장애 관련 법안이다. 김예지 의원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또 어떤 이 법안의 깊이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었다. 이게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의도 아니었겠느냐. 비례대표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뭐 김예지 의원 말고도 괜찮은 비례대표 의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민 교수가 참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하는 그런 경우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검증이 안 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마구잡이로 공천을 주는 경우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도대체 왜 비례대표로 뽑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서민 교수의 말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례가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비례대표로 나온 경우입니다. 김의겸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흑석 선생이죠. 흑석동의 부동산 투기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드러나서 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열린 민주당.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는 참 정말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까지 생겨서 이 비례대표가 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위성정당 중에 하나죠. 열린 민주당 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김의겸이. 김의겸이 언론인 출신인데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해 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를 비롯해서. 지금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부를. 이것도 가짜뉴스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열린 민주당의 비례대표 또 있습니다. 최강욱입니다. 이 최강욱도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 위조해서 끊어준 혐의죠.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도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 시간 끌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때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전부였다.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 위조해 준 것이 지금 재판 결과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최강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금 서민 교수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비례대표로 뽑혀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뭐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음해하고 우리 정치 문화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뭐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내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오히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례들 가만히 있지도 않고 또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마구잡이로 비례대표를 주는 경우입니다. 양이원영을 꼽았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환경전문가다라고 했는데 이 양이원영은 원전에 씨를 말리려고 애쓰다가 지금은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대목을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일본을 방문을 해서 시위를 한다. 그러니까 양이원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례대표를 뽑아놓으면 이게 자신의 지역구를 또 하나 어디에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언제나 과도한 행동을 합니다. 과장된 행동을 하니까 이런 국제적인 창피를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도쿄 전력에 지난 4월에 가서는 허탕을 치고 왔고 또 기시다 총리도 없는데 기시다 총리 관절을 가서 원정 시위를 벌인다. 일본을 계속 항의 방문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윤미향입니다. 윤미향도 양이원영과 함께 얼마 전에 일본에 항의 시위를 하러 간다고 해서 또 국제적인 창피를 당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죠. 윤미향이는. 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을 했던 부분 지금 재판 중입니다. 또 반일 반미를 외칩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고래를 지킨다고 나대는 중이다. 이렇게 서민 교수가 꼬집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지도 않고 계속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창피도 당하고 우리 정치도 낙후시키는 우리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왜 비례대표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 자기가 국회의원인지 비례대표 의원이 뭘 해야 하는 건지 왜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건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정의당 문제는 정의당의 류호정 예를 들었는데 이 정의당은 뭐 대부분 비례대표입니다. 이 참 비례대표 제도 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인데 이 정의당을 보고 있자면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이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류호정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 원피스를 입고 다닌다 또 타투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드레스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나오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뭐 퀴어 축제에 나가서 그 배꼽을 드러내고 복권을 자랑했다. 이 이외에 류호정이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 류호정을 정의당은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 이게 지금 배꼽이 보이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게 청년 정치라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다. 라고 서민 교수가 꼬집었습니다. 연간 8억여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8억은 더 듭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8억은 훨씬 더 들고 또 후원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지지자들의 후원금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놀고 먹으면 그래도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지금 나서서 다음에 자기 공천을 받아야 되고 재선을 해보려고 이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되기 힘든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전문성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 자기의 업무를 다 하고 나면 원래 자기 업무로 복귀하면 되는데 이렇게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국회에 계속 있고 싶어서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이 양이원영이나 윤미향처럼 이렇게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최연숙 의원 이 최연숙은 안철수가 비례대표 1번으로 이렇게 발탁을 한 인물인데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간호법 통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뭐 전혀 균형감도 없다. 마찬가지로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입니다. 이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인데 의사 파업 때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니 이대원 참사 때는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뭐 이런 또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이제는 비례대표를 한 번 하고 나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구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서민 교수는 김남국이나 장경태 같은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뭐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거라고 하는 검증 과정을 거친 지역구 의원들과는 달리 비례대표는 정말 이번에 고쳐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국민의 82%가 비례대표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이 비례대표만이라도 줄이자. 10% 그러니까 30명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입니다. 이 중에서 30명 정도라도 줄이자. 지난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부분을 도입을 하면서 위성정당이 생겨서 이 비례대표의 폐해가 우리 헌정 70년 사에서 이번 국회가 가장 심했습니다. 가장 비례대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쓰레기 수준의 이런 비례대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비례대표 제도가 훌륭하다 필요하다라는 걸 내세워서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자 또는 확대하자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거의 없애고 김기현의 말대로 30%라도 줄여서 다음 내년 총선에서 다음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그래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의논했으면 했지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뽑히는 부분도 위성정당 때문에 형편없는 수준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뽑혔고 또 활동도 당연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계속 무리를 빚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일들만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만이라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30명이라도 줄여서 다음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그래도 필요하다 의원수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수를 늘리든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순서다. 국민들의 82%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자신도 비례대표를 한번 해야 할 텐데 비례대표를 한번 해서 배치를 한번 달아봐야 할 텐데 뭐 각 분야에 의료계든 학계든 어느 분야에 다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게 되면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자신의 명예 비례대표를 한번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한번 하는 게 무슨 명예직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선택하면 비례대표를 주는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쉽게 되니까 이 비례대표의 본래 제도의 취지도 완전히 지금은 없어져 버렸고 오로지 윤미향이나 양이원영처럼 이 국회의원 한번 돼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또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패악질을 하는 이런 걸로 지금 비례대표가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슨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김예지 의원처럼 그 장애인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것도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김예지 의원의 그 연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자신들에게 그걸 가르쳐달라 배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지금 의원수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은 170명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모두 다음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런 민주당에 대해서 국회 개혁,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바뀔 것이다. 바뀌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 서민 교수가 오늘 잘 정리를 해서 이 비례대표 부분을 잘 꼬집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